다이키는 일본 제1리그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 유스 출신으로 2018년 제1리그에 데뷔했습니다. 다이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라와 레즈에서 뛰며 46경기 6골 7도움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이키는 2021년 벨기에 프로리그 신트트라이돈으로 임대되며 유럽 무대에 입성했습니다. 유럽의 첫발을 디뎠던 2020-21시즌 후반기에 공식전 6경기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1월 완전 이적한 다이키는 2021-22시즌에는 31경기 4도움을 올렸고 지난 시즌에도 32경기 3도움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에도 18경기 2골 2도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